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켜버려진 나에게 희망을 말해준 유일한 사랑 내 마지막 눈 감길 순간까지 지켜내야 약속 부탁입니다 아이 아버지와 약속했어요 꼭 낳겠다고 낳아서 꼭 키우겠다고 선생님 책임자한테는 성립병에 걸렸다고 말해줘 더 이상 남자를 상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가 되었던 희망이라는 몬둑 글자 그 희망을 말하는 여자 지키고 지켜버려진 여자 절망의 길을 잃었던 초라한 나를 마주하네 그 지독한 악몽 속에서 모든 걸 버린 초라한 나를 귓가에 맴도는 웃음소리 여전히 생생한 그 모습들 그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던 상상만으로 숨쉬는 것조차 힘겨운 얘기들 그 누구도 생각조차 힘겨운 빨리빨리 움직여라 저 생생 빨리빨리 움직여라 긴 악몽 속으로 날 끌고 갔던 기억들이 무련해 다 말할 수 없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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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훗나 이 땅이 다시 내게 물으며 말할 때 그 순간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나 발사 발사 강한봉 대명 별개 승인 여섯 명 역시 이게 그래 쓰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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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